거미는 어떻게 집 짓는 방법을 아는 걸까? 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거미줄을 만나곤 하는데요. 거미가 거미줄로 집을 짓는 건 언제 봐도 참 신기합니다. 거미가 보통 학문 쪽으로 줄을 쭉 뽑아서 집을 짓죠, 그렇죠? 몇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건축학적으로도 대단한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거미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대단한 기술을 사용할까요? 거미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죠. 또 스파이더맨이라는 만화 캐릭터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인데요. 우선 거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거미를 막연히 곤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곤충처럼 절지동물이기는 하지만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곤충은 몸의 구조가 머리, 가슴, 배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거미는 머리, 가슴, 배 두 부분이고 날개가 없습니다. 곤충은 일부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 퇴화한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미는 해부학적으로 처음부터 날개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개로 날아다니는 개미는 본 적이 있어도 날개 달린 거미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 물론 새끼 거미가 거미줄을 바람에 날려 마치 허공을 날아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리고 다리수도 곤충은 세 쌍 여섯 개, 거미는 네 쌍 여덟 개로 다릅니다. 둘째, 거미가 항문으로 거미줄을 뿜어낸다는 생각입니다. 간혹 어린이 만화에서는 거미가 입으로 거미줄을 쏘는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복부나 꽁무니 곤충의 배 끝부분에 거미줄을 뽑아내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데 이를 방적돌기라고 부릅니다. 셋째, 모든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잡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미줄 가닥을 늘어뜨려 낚시질하듯 먹이를 잡는 거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 몸길이의 25배 높이로 점프를 하고 보호색으로 감쪽같이 몸을 숨겨 매복하고 동리로 사람이 침을 뱉듯이 점액을 발사하고 심지어 끈적이는 거미줄 방울을 만들어 철퇴처럼 휘두르면서 사냥을 하는 거미도 있습니다. 물 속에 거미줄로 공기방울처럼 집을 만들어 물 바깥에서 잡은 먹이를 수중둥지에서 먹는 거미도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거미를 배회성 거미 거미줄을 쳐서 한 곳에 머무르며 사냥하는 거미를 정주성 거미라고 부릅니다. 거미집은 건축학적으로도 대단한 구조가 맞습니다. 실제로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거미줄의 양으로 최대한의 면적을 가진 집을 짓기 위해 방사형 또는 나선형의 동그란 구조를 선택하죠. 이는 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따로 배울 필요 없이 거미의 DNA에 각인된 본능입니다. 기나긴 진화의 시간 동안 거미들은 온갖 구조로 거미집을 지어봤겠죠. 그 중에서 집을 가장 잘 지은 거미들이 생존해서 자손을 낳았을 테고 그런 식으로 제일 효율적인 거미집 구조에 관한 정보가 DNA에 기록됐을 겁니다. 거미는 단백질을 체액으로 반죽한 뒤 방적돌기로 거미줄을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 대기 중에 건조해 튼튼한 줄을 만듭니다. 거미가 지은 집을 잘 살펴보면 원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뻗은 세로줄이 있고 둥그렇게 빙 둘러서 이은 가로 방향의 가로줄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미는 가로줄만 끈적한 물질을 묻혀서 만들어 세로줄은 만져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자기가 지은 집을 돌아다닐 때 주로 세로줄을 타고 다니죠. 또 거미의 다리에는 빳빳한 잔털들이 많아서 끈끈한 가로줄에도 잘 들러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로줄은 끈적끈적할 뿐만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신축성도 매우 높아 잠자리나 매미 같은 덩치가 큰 곤충도 일단 거미줄에 걸려들면 쉽게 도망칠 수가 없죠. 거미는 먹이가 걸려 거미줄이 흔들리면 다리 끝 감각모로 진동을 감지합니다. 먹잇감이 거미줄을 건드리면 거미가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잡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미는 자신이 지은 집을 사람의 고막처럼 사용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이 외부 고막이자 안테나 구실을 해서 소리가 일으키는 공기 입자의 움직임을 포착해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바이오미메틱스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생물의 구조나 특성을 이용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생체 바이오와 모방이란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랜 세월 자연계의 생명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화해온 과학적 원리를 모방에서 활용하는 거죠. 비행기도 결국 새의 날개를 본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방울이 굴러다니는 연꽃잎의 원리를 이용한 저절로 깨끗해지는 직물이나 모기주둥이를 이용한 고통 없이 피부를 뚫는 주사 바늘 등 여러 신기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미줄 또한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입니다. 거미줄은 엄청난 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미줄로 실을 만들면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5배는 더 강합니다. 강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유연성도 대단해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특성을 지니고 있죠. 현재 환경, 패션, 의료, 항공, 우주개발,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거미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 총을 쏘아적을 포획하는 무기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